미국의 백신 8천만 도수를 6월 말까지 외국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한국에도 수출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마스크 벗기에 돌입했으나 곳곳마다 달라 헷갈리고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몰라 걱정되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늘 자정 직전에 마감돼 막차 보고 또는 연장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금이 7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회상의 벽 권리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11만 불의 기금을 모으면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 2천만 도수를 추가해 8천만 도수를 6월 말까지 외국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도수에 이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2천만 도수를 추가해 8천만 도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21일 열리는 하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도 수출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친 백신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이 마침내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외국들과 본격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배합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한국에도 백신을 수출하는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서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도 외국과 공유기로 했다며 6월 말까지 기존에 약속한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도수와 세계사의 2천만 도수를 합해 8천만 도수의 백신을 외국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8천만 도수의 백신을 외국에 보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1,500만 도수에 비해 5배나 많은 양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 이상 접종한 미국민들이 60%에 도달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지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12살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 지구촌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3월에 이웃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서 생산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0만 도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미국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도수를 전량 FDA의 생산시설 점검 결과 승인이 나오는 대로 6월까지 외국에 보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파이자, 머더나, 존슨앤존슨 등 3가지 백신 2천만 도수를 처음으로 6월 말까지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은 곧 어느 나라에 얼마나 백신을 제공하게 될지 결정할 방침인데 한국에 얼마나 제공하게 될지는 2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한국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이미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을 수출할 수 있고 모더나 백신은 한국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어 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마스크 벗기에 전격 돌입했으나 곳곳마다 달라 헷갈리고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몰라 걱정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정부와 사업장마다 다른 마스크 벗기와 마스크 쓰기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바이든 백악관이 휘발유 대란과 중동사태 등 악재를 덮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도 사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14개월 만에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벗기 선언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물론 정치적 악용 논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CDC의 새 권고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스크 벗기 선언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백신 접종으로 승리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정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마스크 벗기 선언은 그러나 독립기념일에나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두 달이나 빠른 깜짝 발표여서 실제 실행해야 하는 각 주지사와 시장, 군수들을 당황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27곳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이미 대부분 마스크 이무화를 해제한 반면 23곳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즉각 해제와 수주간 지켜보기로 나뉘고 있어 서로 다른 주정부와 지역정부 지침으로 주민들만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동시에 토요일부터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이무화를 해제했으나 워싱턴 DC는 아직 대중교통과 사업장 실내,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중 버지니아 주지사는 즉각 주내 마스크 쓰기 이무화를 해제한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는 마스크 쓰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켜보기로 했고 펜실베니아는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는 2주 후에나 마스크 벗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네소타 주지사는 즉각적인 마스크 벗기를 발표했으나 주내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마스크 쓰기 유지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형 소매점들 중에서도 월마트와 코스트코, 스타벅스 등은 연방 권고한 대로 즉각 접종 완료 고객들과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반면 타겟과 CBS 등은 여전히 마스크 쓰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들에서는 누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지 알 수 없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혹해하고 있으며 이제 감염이 걱정되면 개인이 알아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간호사협회, 보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CDC의 마스크 벗기 지침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으며 상당수를 위험에 다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아직 37%에 그치고 있고 신규 감염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마스크 벗기는 위험하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백악관이 마스크 벗기를 깜짝 선언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부각시킨 것은 송유관 해킹에 따른 휘발유 대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면전 조짐 등 대내외 악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악용이 아니냐는 논란도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한 차례 연장된 2020년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오늘 자정 직전에 마감돼 막차 보고하거나 연장 신청하려는 3천만 납세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으나 3천만 명은 마감일에 막차를 타거나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가 마감된 택스테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3천만 납세자들이 막차 보고 또는 연장 신청에 몰렸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17일 자정, 18일 새벽 0시 직전인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2020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택스 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 납부를 마쳐야 했습니다. 첫째, 이번에는 특히 부양 체크, 직접 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 보고를 마칠 때까지 현금 지원도 늦게 받게 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의 부양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마쳐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했으면 현금 지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정상 택스데이 자정안에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전문가 도움 또는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 신청했으면 10월 15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보고는 10월 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안에 IRS 웹사이트에서 대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페이 항목을 누르고 은행 계좌로 내는 다이렉트 페이나 대비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는 항목 중 하나를 골라 은행 계좌와 대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 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 4명 중 3명은 돌려받는 세금이 있어 리턴 받고 있는데, 올해는 가구당 평균 2,865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정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자녀들이 7월 15일부터 매달 15일에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현금 지원 받습니다. IRS는 이들 중 80%는 가구의 대표 은행 계좌로 15일에 자동 입금해주고,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종이체크나 캐시카드를 보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에 이어 또 한 번의 집적 지원금인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의 현금 지원이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IRS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하는 Child Tax Credit 즉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금을 7월 15일부터 시작해 매월 15일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도 연방세금 보고 기록을 토대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녀 현금 지원금은 5세까지는 매달 300달러이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입니다. 이에 따라 한 가정에 5세와 13세짜리 두 자녀가 있다면 매달 550달러씩 15일에 부모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초정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로 IRS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부양자녀들의 88%에 해당해 3차 현금 지원금을 받은 미국민 8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3,900만 가구 6,500만 명 가운데 80%에게는 부모의 예금 계좌로 매달 15일 자동 입금시켜주고 1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근접일에 입금해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른 20%는 종이체크나 캐시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1년간 특별 시행되는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은 미국 구조계획법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보통 1인당 2,000달러에서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올리고 그 절반을 매달 지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따라서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둘러나는 금액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15일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환급받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에 특별 인상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도 연장 시행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어 8월 안에 연장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6.25 참전용사를 기념하기 위한 회상의 벽 권리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11만 불의 기금을 모으면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 한 분이 10만 불이라는 거금을 쾌척해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버지니아 한인회는 이 기금을 이번 주 열리는 회상의 벽 기공식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회상의 벽 건립을 위해 버지니아 한인회가 마련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화창한 날씨 속에 큰 관심을 받으며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히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쾌척해 준 한인 동포 송중락 씨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전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감격을 받았어요. 손종락 씨라고 우리 한인 교포님께서 회상의 벽에 기부하라고 저희들한테 오늘 10만 불 도네이션 했습니다. 일일이 정성을 모아서 저희들이 오늘 골프 대회에 1만 불을 모았고 그래서 이번에 회상의 벽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던 대통령이 우리 회상의 벽에 첫 삽을 뜰 때 제가 그날 11만 불을 버지니아 한인의 이름으로 기금을 전달할 겁니다. 회상의 벽 기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10만 달러를 내놓은 송중락 씨는 회상의 벽 건립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동포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밝혔습니다. 미국 젊은 용사들이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기 손자 손녀인데 다 설명을 하고 자기네들이 협력해 가지고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고맙게도 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마련한 이번 골프 대회로 총 11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으며 한인회는 이 기금을 이번 주 열리는 회상의 벽 기공식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낸 존 틸릴리 이사장과 주미 한국대사관 표세우 국방무관, 권세중 총령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존 틸릴리 이사장은 어려운 가운데 후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회상의 벽 건립 사업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 미군 3만 6천 명과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은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회상의 벽은 회상의 연못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형태로 높이 2.2m, 둘레 50m의 초대형 유리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공사기간만 18개월이 걸리고 2,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국 한국참전용사 추모재단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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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